마사지를 받거나 침을 맞아서 허리를 다 풀어놓아도 다음날 다시 뭉치고 아픈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노년외과 전문의 임영빈입니다. 허리를 풀어놓으면 다음날 다시 아프고 그러시죠? 그 뜻은 디스크나 척추질환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생활습관이 잘못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바로 나쁜 습관들이 어떤 거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첫 번째 나쁜 습관은요. 엉덩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다. 입니다. 바닥에 있는 걸 주울 때 허리를 굽히지 말고 다리를 굽혀서 주워라 라는 말은 수도 없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다리를 굽혀서 못 줍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거나 세면대를 사용할 때는요. 허리를 어쩔 수 없이 굽히게 되면서 이 상체를 버티는 힘이 다 허리로 가거든요. 그럼 다쳐요. 이런 경우 허리에 힘이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힘이 가게 해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방법은 세탁기나 세면대 옆에 작은 디딤대 같은 발판을 놓아서 발을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발판을 딛고 허리를 굽히게 되면 엉덩이에 자연적으로 힘이 들어가게 되고요.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집안 곳곳에 이렇게 발판을 놓으시되 그래도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 발판이 없는 경우라면 옆에 사전에서 나가는 것처럼 다리를 뒤로 쭉 빼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허리를 굽힐 때 모든 힘이 허리에 가지 않게 하고 이 상체를 버티는 거를 뒤에 있는 다리가 좀 버티게 도와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나쁜 습관은 베개를 하나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적어도 베개는 두 개 쓰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다리 쪽에 쓰시는 것을 권장해드려요. 예를 들어 옆으로 누워서 잘 때 다리 사이에 베개를 껴놓지 않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다리의 무게 때문에 골반이 이렇게 뒤틀려져 버리거든요. 그럼 잠자는 6, 7시간 동안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서 허리 근육하고 엉덩이 근육이 이렇게 늘어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요. 마사지를 받거나 침을 맞아서 허리를 다 풀어놓아도 다음날 다시 뭉치고 아픈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근육은 너무 늘어나 있거나 너무 수축해 있으면 통증을 유발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 똑바로 누워 주무시는 분이시라면 무릎 밑에 얇은 베개를 하나 놓아주시면 허리를 자연적인 커브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암튼 베개는 머리에 하나, 다리에 하나 이렇게 쓰세요. 자, 마지막 나쁜 습관은 장시간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30분에 한 번씩은 5분간은 일어나 있으셔야 합니다. 아우, 이놈의 팬데믹 때문에 밖에 못 나가시니까 맨날 앉아 계시는 게 참 문제예요.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허리와 엉덩이 근육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허리와 엉덩이 근육은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근육의 길이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지 앉아 있으면 옆에 나가는 그림에서처럼 근육이 늘어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올바로 앉는 방법 알려드리고 영상 마칠게요. 이번에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허리와 엉덩이 근육의 길이입니다. 이렇게 의자 끝에 걸터 앉아서 다리를 쫙 벌리고 배를 살짝 앞으로 내보내서 앉는 방법이에요. 공공장소에서 민망하니까 쫙 벌람 쫙 벌려 하지 마시고요. 집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책상 밑에서 이렇게 앉아 계세요. 아무튼 이렇게 앉을 때 엉덩이 근육이 살짝 수축하는 거 느끼시죠? 그리고 허리에도 힘이 살짝 들어가면서 자연적인 커브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허리 강화 운동에도 참 좋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한 단계 고급 단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다리를 쫙 벌려 앉을 때 발을 내 몸 안쪽으로 더 가져오게 되는 거고 무릎을 아래로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엉덩이 근육이 수축이 조금 더 되고요. 그리고 골반의 앵글도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앉으시다가 허리가 지친다 그러시면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엉덩이를 쭉 집어넣어서 등에 기대고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30분마다 일어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허리는 한 번 다치고 나면 치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쁜 습관들을 고치셔서 건강한 허리 만드시기 바랍니다. 허리가 안 좋은 지인분들께 영상을 보내주시고요. 옆에 나가는 영상들도 참고해 보세요. 만약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